광진구가 올바른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교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폐건전지와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. 폐건전지의 경우 20개를 모아가면 새 건전지 2개로 교환받을 수 있고, 투명 페트병은 30개당 종량제 봉투 1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종이팩은 휴지와 종량제 봉투로 교환이 가능합니다. 광진구는 2017년부터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시작했고, 지난해에는 투명 페트병 13만4천kg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.